hns 하이텍 2일차 15시 55분 경영일입니다. 유통가능비율 대단히 높고 미래죠. 22,000원이고 퇴약건수 53,000건 들어왔구요. 균등은 1.18 비례는 250만원 정도 됩니다. 1535억 들어왔죠. 상장이 10월 25일이고 최종을 예상을 하면 최종 58,000건의 균등은 한주구요. 비례는 한 3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환불이 이틀이기 때문에 600원만 오르면 되겠죠. 22,600원인데 수수료 2천원 있으니까 감안해야 되구요. 균등하는 분들은 24,000원을 팔아겠죠. 수수료 없다면 22,000원이고 현재 코넥스 사기에 22,300원이죠. 아까 전부터 좀 올랐죠. 제가 21,200원인가 300원에 샀던 것 같은데 비례로 받는 것보다 코넥스에서 사는게 싸죠. 그리고 그동안 팔수도 있고 25일까지 청약한다면 25일까지 못팔죠. 코넥스에 살면은 팔수도 있는데 굳이 왜 사람들이 청약을 할까요? 정보의 격차가 돈의 격차와 비슷하죠. 사실상 저는 코넥스에 산 것만 보유할 거구요. 청약은 따로 안 할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도 안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고맙습니다.